이번 경기는 삼성 썬더스와 한양대, 한양대와 삼성 썬더스 장바일, 홍승규, 전영준, 박민우, 그리고 한양대는 이다현, 박성재, 유건우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약간의 신경전도 있어요 네, 그래요 피지컬 그 다음에 유기 어 박민우는 아니네요, 잘못 나왔네요 박민우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명단 박성재 아, 한양대는 나름대로 뭐 나름대로 지금 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프로팀 상대 자, 드라이빙 이후에 골 밑 성공 네, 좋습니다 4대2 어? 아닌데, 저거 하하하하 약간 서대성에서 의원이 진심을 담아서 네 지금은 왜 아니라고 하셨나요? 들어가면 결승타였죠 네 아,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네, 하나 들어갔네요 드디어 들어가는 삼성 썬더스의 네, 의외의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, 두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